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전원을 시작한다! Jay-2 소주 소주 하늘 우유 하늘 트 constituents 생디그룹 잘 섞어줘요 새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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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치즈 고춧가루 마지막 무릎 charcoal 각자 다진마늘 앙 고춧가루 매우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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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고추냉이를 넣어줍니다. 면과 마늘을 넣어둡니다. 오징어. 마늘. 다진кв Alm skating. 매콤 마늘. 소금. 스멜 계란 계란 고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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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볶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빨간색 음식, 보라색 음식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빨간색 음식은 빨간색 프링글스 과자를 이용해서 빨간색 떡튀김과 빨간색 롱치스틱, 빨간색 핫도그, 불닭볶음면, 틈새 떡볶이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음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깔 프링글스 과자를 이용해서 보라색 떡튀김, 보라색 롱치스틱, 보라색 핫도그를 직접 한번 튀겨봤고요. 함께 먹을 이 비폰사의 쇠고기 쌀국수까지 한번 준비해봤어요. 음료수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롱치스, 빨간색 콜라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음식이 더 맛있을지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보라색 치스티부터 먹어볼게요. 오빨, 바닷가 계속 가능합니다. 오늘의 떡볶이 보다 NHS 다른 음식은 더 맛있게 먹으면 멋지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머스타드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고기가 엄청 끔찍하네요 저도 이 쇠고기 쌀국수는 처음 먹어보는거에요 냄새 너무 좋네요 완전 내 스타일인데? 너무 좋다 떡튀김도 보라색 떡튀김부터 현대국수는 정말 лай쓱 현대국수는 너무 좋더라고요 떡볶이도 바로 먹어볼게요 떡볶이도 바로 먹어볼게요 핫도그는 떡볶이 국물이 제격이죠 볶은 rather turn 내장 magist lå트 tiè 대er HTE LETTER 단무지 고추냉이 소시지 치즈 소스랑 더 잘 어울리겠죠? 치즈 소스랑 더 잘 어울리겠죠? 모짜 치즈와 치즈의 만남 치즈 소스랑 더 맛있어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